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서는 수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후쿠시마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중국 수출까지 막힌 상태입니다. 이 많은 일본산 농수산물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쿠팡에서 팔고 있는 가다랑어포 제품입니다. 놀랍게도 후쿠시마 가다랑어 주식회사 하나카스오라고 제품명의 후쿠시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도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후쿠시마 현상 과자입니다. 역시 상품명의 버젓이 후쿠시마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후쿠시마 현 과자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상위에 후쿠시마산 과자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뉴스 저널리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쿠팡, 옥션,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롯데온, 지마켓 등 7개 업체에서 상품명에 후쿠시마가 포함된 식품류를 200여개 중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가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옥션, 지마켓은 후쿠시마를 검색 금지 키워드로 지정했고 티몬, 인터파크 쇼핑은 식품 카테고리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식품 카테고리의 후쿠시마 검색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을 뿐 해당 식품들을 계속해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 자체를 중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가공식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하게 되며 국내 검역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국내산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자가 가고 싶어하는 세계도시 랭킹 2위, 8위, 1위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여행 사이트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가고 싶은 여행지를 조사했습니다. 역시나 1위는 도쿄였습니다. 2위는 파리, 3위 오사카 등 대체로 일본 도시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이 점령한 일본은 먹을 것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가리비, 중국 수입 금지로 출하, 거의 중단, 천장까지 재고더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재고는 끝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면 기사에서는 창고에 천장까지 쌓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리비를 중심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조개류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가리비입니다. 그리고 이 가리비의 대부분은 호카이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가리비의 경우 9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현재 호카이도 가리비의 90%가 갈 곳을 잃고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 많은 양의 가리비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냉동 창고에 쌓여있는 가리비의 모습입니다. 진짜로 천장까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가리비들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공시켜서 베트남 산으로 둔갑시켜서 중국과 미국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중국의 수입 금지품은 순수하게 수산물에만 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물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도 수산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랑어, 다시마 등의 액기스가 들어간 된장, 간장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된장, 간장만이 아니라 각종 소스류, 가공식품, 라면, 과자 등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호카이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양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출 양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제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호카이도 모리마치는 창고에 쌓여있는 가리비 약 10만인분을 전국 학교 급식용으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마치의 냉동 창고 안에는 수많은 가리비가 쌓여있고 처치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가리비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냉동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사업자에게 대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는 것 같은 느낌은 시민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유통시켜도 확실히 소비, 수입으로 이어질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슈퍼마켓에 평범하게 진열에 주면 많이 사고 싶다. 다들 먹고 싶어 한다고요. 러시아 식품안정당국 일본산 수산물 금수검토 일본측의 협의 요청 중국에 대해 러시아까지 방사능 오염을 언급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하게 된다면 일본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금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가 무상 배포한 쌀이 쌈더미처럼 쌓여 전부 먹을 수 없다. 전매 금지도 인터넷에서 천엔 재판매. 도쿄도가 조소득 가구용으로 무료로 배포한 쌀이 인터넷상에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도쿄 매구로구 외곽지역에 대량의 쌀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만 600kg이 넘는 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쌀들은 도쿄도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포한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쌀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 어머니 명의로 왔는데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는 먹을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납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 포장에는 재판매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이 쌀들이 한 포대당 1000엔에서 1500엔에 대팔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생활복지부 담당자는 고물가의 영향을 특히 받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식재료 전달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파는 것은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도쿄도가 배포한 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크게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서 생산된 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일본 마트에서 직접 촬영한 쌀 진열대입니다. 모든 제품에 생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표기에 넣고 있습니다. 일본 쌀에서 생산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에서 팔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자의 경우 국내산 쌀 이라고만 쓰여진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쌀의 경우 국내산 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후쿠시마 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생산지를 알 수 없는 국내산 이라고만 쓰여 있는 쌀을 배포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인은 돈이 없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저을 이건 역시 나눔가고 있는 것입니다.